enclizing 자 갑시다 간신반이면은 감시자까지 잡으면은 끝나겠네요 어, 감시자까지만 잡으면은 레벨업 할 수 있겠다 아마도 못하면 말고 호잇 이 바보들 진짜 얘네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걸까 도대체 초행자의 대도만 먹을게요 왜냐면 내가 대도파니까 이 세상엔 대국도만 있을 뿐 이 세상엔 대국도를 지배하자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도끼를 믿으라 도끼가 고정했다 이 인간이 진짜 제 방통은 도끼 구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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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교 권유 안됩니다 종교 권유 따로 안돼요 저거 금 어 나 이거 왜 먹지? 어차피 필요 없는데? 사이비는 저리 가라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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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놈의 영웅구로가 진짜 펌펌펌펌펌펌펌 어 잠시만 길이... 여기... 하도 오랜만에 왔더니 쪼금 헷갈렸어요 토끼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이훙 즉 삼위일체입니다 참나 그저 어이가 없어서 웃는다 크흠 아 지금 저기 누가 창호천호님이 밴드 채팅창에 올려가지고 같이 놀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아직 여기네요 크흠 이놈의 도끼파가 진짜 그럴거면 도끼랑 결혼하지 왜 여깄냐 흠 빠바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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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근데 잘하면 진짜 에드리즈까지 11시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요? 되겠는데? 솔직히 아까 거목한테 조금 어? 거목이랑 무이한테 시간을 낭비해서 그렇지 충분히 가겠네요 빠임바밤 빠밤밤 차라리 망자에게 죽을 수 있다고 하죠? 아 망자래 여기 불사자들에게 그러면 죽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지죠 그러면 아마 많은 이들이 믿을 겁니다 아 너무 좋은 걸 가르쳐줬나? 다크서울의 상이 되신 결혼함 팔자가 도렙네 잠시만 나 얘한테 몇 대 남았냐 야 너네끼리 싸워봐 넌 나와 싸운다 아 진짜 저놈의 슈퍼머 끝!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그쵸? 어디 개폼 잡고 있어 흠 흠 누르고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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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하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소 네 잘못이요 뭔지는 모르겠다만 네 잘못이요 이 잘못이다 죄송해요 아까볼게요 아까볼게요 어허 Kilow 베민간 도끼를 사용한 그부터 도끼교회 들어올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음 아 도끼교회에 힘이 필요합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자 다시 갑시다 진짜 도끼랑 연애하시죠 님들 쿵푸허슬에서 도끼파 우무 따라 뭐지 저거 보여주시면은 내가 들어감 캬아 내 소울 오케이 어차피 이거에 맞았어? 으쌰 온다 으쌰 온다 야 나 속별 깨졌다 나 속별 깨졌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몸이 많이 바쁘다 너네끼리 싸워 오오오 아 저거 못쓴구나 지금 야 일어났다 야 제랍 싸워 제랍 싸워 쌤통이다 자 자 둘 둘 쿵 자 찍어 옳치 이게 맞았어? 쿵 쿵 쿵 잠시만 이걸 왜 자꾸 맞냐 나 쿵 쿵 나 큰일났다 님들 나 큰일났어 나 열한시까지 이거 못길 것 같아요 어? 나 이거 원일도 못길필인데? 열한시까지? 잠시만 나 소울 챙겼나? 님들 나 소울 챙겼어요? 잠시만 생각을 해보자 나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나 소울 챙겼나? 님들? 누구 본사람 없음? 소울을 배수해준 사람 어디 없나 그냥 놔둔다가 그대로 소멸해 소울도 소울도 모두 다 돕나 내가 일을까봐 두려워 진짜 어딨는지 기억이 안나고 이러다가 그냥 까먹을거고 어딨나 진짜 로라인 나와라 아 진짜 갑옷도 입어야 하나 이거 방어구 강인도가 쓰레긴데요? 하하 저다 내가 동네 북이요 이 동네 어? 아주 내가 만만하니깐 나한테만 달려들기 아주 내가 동네 북이지 진짜 됐다 됐다 너무 늦었다 오이씨 아 너무 직선으로 갔다 나 어떻게 진짜 감 다 잃었어요 나 깨졌니? 어 깨졌네 맞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으쌰 퐁 으쌰 훅 조심 도와주고 싶다 도와주셔도 돼요 일단 원힐까지는 그래도 갈 수 있겠다 안찌고 으쌰 뚫리고 안돌리네 뚫리고 오야 으어우 아 솔직히 이번에 죽을 것 같았어요 네 과자분이요 서트님 어서오세요 쓰읍 쓰읍 원힐 원 힐은 내가 카사스는 한 3분에서 5분안에 깰 수 있는데 이번에 성공하면 근데 깰 수 있어요 11시 까지 원 힐은 어 잠시만 나 소울! 잠시만 나 소울 님들 나 소울 봤어요? 나 저번 어? 저번 트라이때 나 소울 회수함? NO? 어..어..어..어..어.. 아예 안녹었을거에요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잠시만 나 저거 또 안떴다 너네끼리 싸워라 너네끼리 싸워라 너네끼리 싸워라 잡고 따다! 투겐! 끝! 1페이지 끝! 토리우스님, 솔직해! 유튜브의 아프리카님 음? 아, 저거 채팅이요? 저거 채팅, 아프리카, 유튜브, 트위치 제가 3곳 다 틀어놔서 거기 3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 다행히 석별은 아껴졌다 깨졌다 아니 나 진짜 두끼 이거 말고 우리 그거 끼자 긁어보니 방송 3개 돌고 작수하는데 렉 안걸리시네 네! 아직 여유롭습니다 여유, 여유 내가, 이거는 안 낄리했는데 아니야, 끼지말자 머리 강의두깡 배가 돼 보는 게 어떨까요 2.8이네 굳이 뭐 필요한가 가자면 너무 무겁네 그래 이거면 됐지 어차피 빗맞으면 죽을꺼 어차피 빗맞으면 죽을꺼 도끼 맞소? 도끼입니다 대형 도끼일 뿐 이것 또한 도끼입니다 그저 강력한 도끼 더 이상 봐주지 않겠어 일단 이것도 도끼는 도끼잖아요 대형 도끼라 그렇지 와라 으아우 슈퍼하믄 진짜 얄밉다 오호호호호호우 콜러갈뻔했다 어우 솔 난리뻔 야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얍 너네끼리 싸우면 참 좋겠다 아니 왜 여기로부터 또래끼리 싸워라 또래끼리 싸워주세요 아저씨 힘들다 도와드릴까요 안도와주셔도 될 듯 도끼 앞에 영광이 있으라 도와주시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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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물리 싸워주시기 도와주시기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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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진짜 팔 타이밍 좀 죽지 않을래? 섣길 깨졌다 어 열한시를 차라면 노호호호호호 노우 노우 불가 죽었어요 까비 진짜 여번에 깼으면 그래도 원위일 열한시까지 도전할 수는 있었을텐데 그럴까요? 잠시만 에스트를 안먹겠다는 의지로 갑시다 아 근데 솔직히 1페이지만 안 맞고 넘어가면은 2페이지는 그냥저냥 할만할 것 같은데 어? 강간에 에스트 한두개씩 먹으면서 저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나 저것만 먹게 해줘 나 저것만 먹게 해줘 내가 잘할게 아 왔다 뚜겐 헤헤헤헤헤 완벽했어 완벽하지 못했어 야 너네끼리 떠오라 야 니가 한놈만 데려가 왜 나한테 넘겨 뚜겐 캐저 얘들아 아저씨 조금만 쉬면 안될까? 됐어 너네한테 많은걸 바라지 않을래 을쌰 한번더 또 깨졌다 이거 가만히 있으면 깨질각인데? 뭐 아이고 힘들어 사인은 했어요 괜찮을듯요? 뭐 미래는 모르겠다만 흐흐흐 필요할듯 사인은 살았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한번 더 이 자식아 아이고 힘들어 쏠 몰라 쏠 몰라 야 잠시만 구르 왜 여기 있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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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